아 이거 이거 비계 삼겹살 일파만파 말도 안 나와요. 제주도의 한 고깃집에서 비계 가득 삼겹살을 팔았다는 소식은 어디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야 너도 야 나도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곳은 제주의 다른 고깃집인데요. 불판 위에 펼쳐진 고기에 새하얀 비계가 가득합니다. 끝머리에나 그냥 선 분홍빛의 살코기가 조금 이거 멀리서 보면 완전 장어 펼쳐놓은 것 같은데 부으면 좀 낫겠지 했는데 비계 잘라봤자 비계지 살코기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죠. 아 역시나 살코기가 보일락 말락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에 무려 오돌뼈까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상황이 어색하지 않으려면요. 사장님 여기 돼지 비계 2인분 주세요 해야 하는 거잖아.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주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 전해드린 이후에요. 여기저기서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주도의 또 다른 흑돼지집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곳은 아닌데요. 이 게시자는 지난 4월에 제주 갔다가 비계를 돈 주고 사 먹었다. 굽기 전에 이거 비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부위로 바꿔주셔라 요청을 했는데 가게 측에서는 원래 날마다 고기가 좀 다른 거다라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기값으로 11만 원 결제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 보신 곳은 부산 동래구입니다. 흑돼지 오겹살 1인분이 120g, 15,000원짜리였다고 하는데 게시자가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오돌뼈부터 있고 비계만 많은 고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송 나간 이후에 광주, 청주, 전국 곳곳 고깃집에서 비계 고기에 대한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주세요.